영등포구가 청년건축학교 1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. 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, 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, 4월 16일 개강일을 시작으로 총 5개월 과정으로 물레동 3가 프리플렉스에서 주중 하루 5시간씩 진행됩니다. 타일 미장 자격증반과 도배 장판 자격증반이 준비되어 있고, 이론 및 실습 교육 후 시험을 치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4월 13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제출하면 됩니다.